Q. 객비오의 질문을 피할 수 없어요. 개기빈 기자의 질문을 피할 수 없어요. 개피오의 주인공은 원조 보이밴드죠. 클리피의 기타리스트 노민혁씨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드러머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작곡가, 편곡가 우리 신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시그레이입니다. 일단 우리 테나시아 개피오 팬들에게 인사.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에시그레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서울시 강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드럼주인 아 캐릭터 좋아요. 드럼주인 신지라고 합니다. 네. 우리 노민혁씨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요. 요즘 어필을 좀 오랜만에 팬들에게. 네. 요즘에 개인적으로 회사도 만들어가지고요. 네. 회사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밴드 에시그레이 활동 열심히 이제 시작하려고 신지군과 합쳤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할 줄 몰랐습니다. 에시그레이는 에시그레이죠. 네. 민혁이 형의 주축으로 이제 쭉 활동했던 팀이고요. 저랑은 2014년도에 이제 펜타포트를 이제 같이 콜라보 무대로 쓰면서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앨범 뭐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에시그레의 예 라는 노래고요. 굉장히 거친 시적인 표현의 가사가 매력적인 곡이고 얼터너티브 락넘버 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인터뷰에요. 네.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셔야 돼요. 아 네. 엄마 아빠 하나 둘 셋. 엄마. 엄마.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음. 결정을 안 하면 안 돼요. 네. 피할 수 없는. 자. 개표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입니다. 탈주범이 되어 나타난 정말 친한 친구. 어떻게 할 건가? 숨겨준다? 신고한다? 귀싸대기. 귀싸대기. 아. 어떻게 할까요? 도민혁씨. 전 숨겨줍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 지금 천만원이 생긴다면 누구에게 줄 건가요? 엄마 아빠. 자. 엄마. 어. 두 분 엄마요? 아빠는 정말 싫군요. 야.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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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갑자기 극단적으로 나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네? 연락 안 해서. 하하하하. 점점 어려워. 어쨌든. 자 다음입니다. 결혼을 앞둔 재벌 여자친구가. 음악을 하지 말고 우리 아빠 사업을 물려받아라. 어떻게 할 건가. 아유 그리 가야죠. 하하하하. 그리 갑니까?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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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안 해. 노래도 부르면 안 돼. 어. 안 해. 안 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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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미혁씨는. 하하하하. 자 다음입니다. 개인 질문 갑니다. 노민혁씨. 기타리스트로 실력이 대단했어요. 그죠? 만약에 세상에 딱 두 명의 기타리스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명 중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네. 부활의 김태원. 백두산 김도균. 자. 와 형성한테 끝나겠다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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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태원 형님이 좀 더 스마트폰을 안 하시니까. 네. 태원 형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지씨.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세상에. 딱 드러머 두 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 네. 이분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첫 번째. 봄여름갈글의 전태관님. 클릭빅 드러머 하현권. 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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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권. 아 형권. 누군지 몰라서. 건문. 클릭비 완세. 와. 알겠습니다. 자. 도미오 씨 개인 질문입니다. 클릭비가 없어진 이유는. 첫 번째. 솔직히 인기가 없어져서 없어졌다. 두 번째. 멤버들끼리 싸워서 해보셨다. 짝. 둘 다 이유가 없긴 한데. 없어요. 그래도 극단적으로. 이거랑 비싸다. 확률적으로 비슷한 건 싸워서. 인기가 굉장히 또 많았었잖아요. 근데도 왜 없어진 건가. 그럼 이것만. 후토크. 아. 기획사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때 이제. 어. 없어졌다기보다 자연 소멸이 됐어요. 사실은. 아. 자연스럽게. 인기는 있었지만. 저도 이제 탈퇴를 먼저 했었고. 아. 이제 탈퇴했던 것. 가 좀 이유가 좀 컸던 것 같아. 그게 좀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서로 서로. 네. 우리 신진씨 개인 질문입니다. 이번 앨범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렇게 될 것 같아. 가요순이 1위하는. 대단한 앨범이 된다. BTS도 물리친다. 두 번째. 우리들만의 추억으로 끝난다. 황일상으로는 너무 답이 뻔하다. 정말. 예상. 편하게. BTS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BTS 팬들. 아. 뻥이에요. 우리들만의 추억이에요. 아.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 쎄. 아. 저는 추억으로 남기려고요. 너무 쎄. 이거 어떻게 했네. 좋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팬들도 많이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앨범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목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네. 저희 목표는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려고. 지금 지금 뭉쳤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사실 저희 따로 회사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악으로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진짜. 어. 솔직 담백한 메시지 전하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음. 그런. 리얼한. 담백한. 메시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지 씨. 형이랑 열심히. 준비. 네. 해야죠. 어. 2부 콘서트도 언젠가 하겠죠. 뭐. 또 일 들어오면 열심히 할 거야. 손이 안 나갈 수도 없는데. 어쨌든 두 분의 음악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노민혁 씨 신지였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hatedın 승 крайоном 봤습니다. 하고치 syncISA handsome. 여기 gray, 우리 명은 장ưỡ Èops인 yourselves.